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미생물을 찍으면서 연기가 너무 늘었다고. 그래서 지금 훌륭했다고 걱정하더라고요. 너무 자연스럽다고. 본인은 어떻게 봤어요? 당연히 사랑과 전쟁보다는 많이 자연스러워진 건 맞는 것 같고요. 연기 연습은 당연히 늘 것 같아서 안 했고요. 그냥 했는데 촬영 현장이 워낙 친한 개그맨분들하고 같이 하는 분위기가 돼서 더할 나위 없었어요? 더할 나위 없이 S였고요. 그냥 편안했던 것 같아요. 연기가 는 건 아니고 그 현장에 편해서 그냥 조금 자연스러운 게 많은 분들한테 많이 늘었다. 많이 변했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. 나는 전화 못 받는 씬 봤는데 유리 조브로스키 나오는 씬. 거기서 보니까 거의 장그래나 거의 별 다름이 없던데요? 열심히 했다니까요. 그러니까 임시완이나 장수원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. 제가 좀 걸음걸음이 또 약간 등을 많이 굽어서 걸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대사만 안 치면 돼. 보니까 무표정 연기는 완벽해요. 지금. 무표정은 36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요. 그렇죠. 좀 뻘쭘한 연기 쪽으로는 국내에서는 수준급이에요. 칭찬 맞죠? 굉장한 칭찬이죠. 장수원 씨 들어오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문자가 엄청 쏟아지는데.